안녕하세요. 월드패터리 박성호입니다. 오늘 온 곳은 디자인 전시회가 있어서 코엑시에 찾아왔는데요. 서울 디자인 리빙페어에 와있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시장에 있는 플로우맵인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간장, 과전 소품,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플로우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디자인을 해왔다 보니까 디자인 관련된 제품들이 있어서 부스도 디자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에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이런 전시홀로 되어 있네요. 잠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약간 상업적이기보다는 예술성이 좀 더 가미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커피용품을 파는 집인데요. 이게 보니까 동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대는 무지하게 비싸긴 한데 이거 한 12만원 정도 파고 있어요.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러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게 가벼워 보이는데 묵직해요. 그래서 꽤 좋습니다. 저희도 커피도 바로 직접 볶아서 파니까요. 직접 오셔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